네 왜 안되러 안되네 이게 이거를 그때 중학생 꼬마이한테 배웠어요 중학생한테? 네 배웠는데? 아까 같은 작업실에 있던 애였는데 형 이렇게 칠한다고 하는데요 이래가지고 내가 딱 한 번 보이고 나도 해볼게 처음에 전부 탑질했어 솔직히 한참 이렇게 칠한게 유행이여가지고 아 이렇게요? 건넘 자람녀가 자란 꼬마이가 와서 걔가 벌써 지금 30대되어가지고 장가간다고 그러시네요 아 그때 제가 20대였으니까 음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